일단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또 유니셉 타일랜드 70주년에 맞춰서 블루카페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슈퍼주니어가 처음으로 해외 공연을 했었던 곳이 바로 태국이고 그 기회가 첫번째 기회가 우버누 라차타니와 슈린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깊고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큰 열정 주시는 게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무 좀 마음에 항상 걸렸었어요 너무 태국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도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유니셉 타일랜드가 이번에 첫번째 그 필드스 리뷰 아마 첫번째 단추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주 아주 좋아요 저 필드스이hic이지 저 필드스 리뷰 더 돼요 감사합니다.